목회자 딸 송유리 쌍둥이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빠 의사 남편 안성현 프로골퍼 핑클 멤버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이란 티나 브라운 임신한다는 것은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 남편과 아기 모두에게 쌍둥이가 찾아왔어요 송유리 핑클 막내 결혼 4년 만에 첫 엄마 된다 송유리 결혼 4년 만에 엄마 된다 쌍둥이 임신 송유리 쌍둥이 임신 태명 사랑 행복이 송유리에게 쏟아지는 선물들 제 언니 잘 먹을게요 양이 어마어마 복숭아가 왜케 이뻐 나영아 고마워 다연언니 잘 쓸게 문정아 고마워 여진아 고마워 핑클 출신 배우 송유리가 지인들의 선물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송유리는 7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지혜언니 잘 먹을게요 라면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깍두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송유리는 양이 어마어마하며 웃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송유리는 복숭아가 왜 이렇게 예뻐 라면서 선물 받은 복숭아를 인정하기도 했다 송유리는 최근 결혼 4년 만에 쌍둥이 임신 소식을 전한 뒤 지인뿐만 아니라 팬들의 축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송유리는 지인들로부터 아기용품이나 육아책, 오일, 과일 등 임신을 축하하는 선물을 받고 이를 인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설의 요정 핑클 멤버의 종교 핑클 송유리 기독교 목회자 딸 핑클 이진 종교 기독교 기독교 옥주현이 이진은 어디를 가든지 그 근처에 있는 교회부터 먼저 찾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2008년 옥주현을 전도하기도 했으며 송유리 옥주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핑클 옥주현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원래는 불자였으나 2008년 동갑력의 팀동료 이진의 전도로 개종하였습니다 핑클 이오리 종교 무종교 이오리는 핑클 멤버 중 유일하게 무종교로 이오리를 뺀 나머지 핑클 멤버는 전부 크리천입니다 핑클 송유리 가게도 아버지가 목사 전 교수이며 이진 옥주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19년 JTBC 캠핑클럽으로 송유리씨가 여전한 미모를 자랑하자 누리꾼들은 그 아버지의 그 딸 조인성 정호성 닮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직업도 유명합니다 아버지는 독일 튀빙갠대 박사 출신의 목사이자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였으며 어머니는 독일에서 근무한 간호사 출신이고 친오빠는 성균관대학교 의학과 출신의 삼성서울병원 부교수이다 남편은 권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출신의 프로골프이다 현재는 골프 강사로 국가대표 상비근 코치도 맡았다고 합니다 친오빠 성세인은 핑클 활동 당시에 의대생이었던 걸로 유명하다 그는 서울대 의외과와 성균관대 의학대를 동시에 붙었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교회 지인인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청와대 주치의였던 최규환씨에게 삼성서울병원이 인수하기로 한 성대의대 1기생으로 진학하는 것을 권유받아 성대의대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프로필에 따르면 성대에서 의학과 학사, 석사, 박사 모두 클리어하고 현재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부교수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성률이 안성현 결혼, 4년 열혜 끝 결혼 성률이 안성현 두 사람은 2014년부터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해 여름 6월 두 사람은 열혜를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공개 연인이 됐었죠 그 후 성률이는 2017년 5월 15일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결혼했는데요 기독교 집안인 성률이씨는 당시 가족들과 가정예배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성률이 결혼으로 주목을 받은 안성현 안성현은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프로골퍼였습니다 안성현은 건국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KPGA에 입회하면서 데뷔한 프로골퍼입니다 이후 프로골퍼 생활을 접고 2009년 SBS 골프 채널을 통해 방송에 데뷔했으며 또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6 SBS 해설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 SBS 골프 주니어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근꼬치로 활약하며 후배들과 함께 한국 골프를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성률이 안성현은 결혼식을 가족들과 조용하게 예배 형식을 올리며 절감한 예식비용은 전부 기부했다고 합니다 성률이 안성현 결혼으로 핑클 4명의 멤버 중 옥주연을 제외하면 모두가 품절려 대열에 올랐습니다 쌍둥이가 찾아왔어요 성률이 핑클 막내 결혼 4년 만에 첫 엄마가 된다 성률이의 자필 편지 안성현 성률이 쌍둥이 임신 핑클 중 첫 엄마 핑클의 성률이가 임신했다 소속사 이니셜 엔터테인먼트는 7월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저희 소속 배우 성률이와 관련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성률이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현재 성률이는 임신 초기로 쌍둥이를 임신해 안정을 취소하면서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 귀한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성률이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기쁜 가운데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률이는 앞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건강한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격리해주고 앞으로 태어날 쌍둥이에게도 많은 축복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성률이도 자필 편지를 통해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요 성률이는 그동안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 가정에 드디어 사랑스러운 아기가 찾아왔다 그것도 쌍둥이가 찾아왔다고 임신 소식을 밝혔습니다 성률이는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지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조차도 빌어서 마음껏 못 마시는 변화들을 통해 서서히 엄마가 되어감을 느끼고 있다 참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존경한다 아 그리고 태명은 사랑이 행복이로 지었다 우리 쌍둥이가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덕분에 내가 지금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률이는 2017년 프로골퍼 안성현과 결혼한 후 약 4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으며 핑클 멤버 중 첫 임신 소식입니다 다음은 성률이 잡힐 편지 전문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한결같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손편지를 쓰게 됐어요 저희 가정에 드디어 사랑스러운 아기가 찾아와 주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 쌍둥이가 찾아왔답니다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지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조차도 비려서 마음껏 못 마시는 변화들을 통해 서서히 엄마가 되어감을 느끼고 있어요 참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 존경합니다 아 그리고 태명은 사랑이 행복이로 지었어요 우리 쌍둥이가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성률이들임 성률이님 결혼 4년만에 쌍둥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크리스찬튜브도 건강한 출산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도이심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isode